네 안녕하십니까 팀 모터스입니다. 오늘은 E300 휘발유 모델 차량이 입고돼서 에코 파워팩 미니를 장착하였습니다.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측 조수석 하단 쪽에 이렇게 에코 파워팩이 들어가게 되고요. 어디 있냐고 하시면 이 안에 여기 걸리는 하얀색 보이시죠? 이게 바로 에코 파워팩입니다.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여기 보시면 제가 흡음 처리 무조건 완벽하게 해드린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돼서 잘 작동되게 해놨습니다. 에코 파워팩 미니는 30분 충전으로 30시간 사용 가능한 인산철 보도밧데리고요. 2000회 충반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2000회 충반전이 다 되시더라도 60%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3년을 더 쓰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저희가 공지사항에는 수명이 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로 3년을 더해서 거의 실사용은 10년을 하실 수가 있고 AS 기간은 1년입니다. 이제 고객님의 QXD950 자 위로 가실까요? 고객님의 QXD950과 연계가 되어서 QXD950에는 포리포맥 기술과 나이트 비전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선명하고 2주에 한 번씩 포맥할 필요 없이 이렇게 계속 달고만 다니시면 저희 에코 파워팩과 연계가 돼서 30시간 이상 고객님의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팀모터스였습니다. 팀모터스였습니다.